자 유튜브 퐁티비 하정욱입니다. 자 유튜브 퐁티비 하정욱입니다. 자 유튜브 퐁티비 하정욱입니다. 지금 제 모습이 왜 이러냐구요? 퐁티비입니다. 퐁티비 아시겠죠? 보시면 아시겠죠? 그렇다고 형님들 너무 저 보시고 설레고 그러시면 안됩니다. 아시겠죠? 설레고 그러시면 안되요. 저 엄연히 분장한 남자입니다. 제가 오늘 요렇게 깔끔하게 섹시하게 분장을 한 이유는 윤결란님과의 청소년 클렌저에서 져가지고 저희 측으로 이렇게 형님들이랑 약속을 하게 됐죠? 약속을 하게 돼서 저는 삼실이 약속 미션 임무를 컴플릿했습니다. 약속을 지켜야겠죠? 그렇다고 형님들 이거 너무 막 잘 이거 찍어가지고 막 잘 막 이거 막 성공되고 막 그러시면 안되요. 막 또 개인적으로 분석도 뭐냐 보관만 좀 해주세요. 개인적으로만 보관해주세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요거는 물난제가 아니라 클래시 로얄의 달키리라는 섹시한 요새을 포스프레한 거니까 물난제로도 신고해주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 요거는 뭐냐구요? 도끼죠?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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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저? 얘 무덤인가? 하하 얘 무덤이잖아 무덤 맞아 무덤 맞아 집중이지 무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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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얼굴에 개기름은 쌓여가고. 원래 시즌 말에는 힘들어요. 시즌 말에는 원래 좀 힘들어요. 마지막 날이라서... 못 봐야겠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나네. 이제 들어오면 끝나네. 이제 들어오면 끝나네. 아 진짜... 아... 아... 눈치를 못 까버렸어. 눈치를 깠어야 하는데 못 까버렸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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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첨지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후그라이더 쓰고 이런거 이거밖에 없어 얘네들도 무덤 진짜 절대 안써 아따 좋다 와 개의 덱이다 이거 와 진짜 다 됐다 와 내가 망했다 이거 와 중앙총사는 생각도 못했다 와 씨 와 생각도 못했다 진짜로 와 중앙총사 생각도 못했다 이거 이기면 이제 한 번만 이기면 된다 와 여기 배틀랜 들어오면 좋을라 힘든데 배틀랜 들어오면 안된대 아유 배틀랜 들어오면 안된다 진짜로 하마 봐도 뉴코스 때까지 봐도 야 배틀랜 들어오면 안된다 진짜 부탁좀 하자 아 총 이새스런 들어오면 뭐지 와 다행이다 아 마킹타워 끼어든게 신의 한수긴 한수인데 와 이거 씨 상대방 중앙총사에 와 개틀랩 붙네 와 아주 큰일났네 상대방 고블링갱 있었으면 고블링이 없구나 고블링갱 없구나 고블링갱 없구나 와 감전 쓱 치고 가는거 봤나요 아 씨 미친 로봄이 옳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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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옳치 나이스 와 킹타워 깨우는게 신이 아시다 진짜로 와 킹타워 깨우는게 신이 아시다 진짜로 와 아 더블 얼티밋 자 여기도 와 오늘 이렇게 돼서 음 오늘 와 약한 구조 약한 4시간이죠 4시간만에 더블 얼티밋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즌 말이죠 내일이 되면은 아 오늘이네 뭐지 약 몇시간 후면은 시즌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얼티밋 더블 얼티밋 챔피언을 달성했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고 와 자 데익은 누구도 안 쓰는 현재 메타 약간 뒤떨어지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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